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박종규 상무입니다 먼저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연합 행사인 오픈인프라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즈 코리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삼성전자가 인더스트리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기술 혁신과 미래의 메모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오픈소스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오픈소스 역사는 오픈소스 기술 개발은 생각보다 오랜 노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5년 FTFS 개발이 그 시작인데요 그 이후로도 멀티스트림이나 오픈 MPDK 개발도 진행을 했습니다 FTFS는 랜드 기반의 최적화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으로 현재 많은 모바일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OCP는 2015년에 저희들이 커뮤니티 멤버로 시작을 해서 실버, 골드 그리고 올해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 측면에서도 2019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미션 피크를 시작으로 해서 21년 데이터 센터형 SSD가 OCP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는 포세이돈 V1 시스템이 컨트리부이션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오픈소스 기반 하드웨어에 포세이돈 V2를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고 파트너사인 인스포와 함께 공동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더스트리 간 협력을 저희는 포세이돈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포세이돈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기반의 레퍼런스 서버와 NVMe 오브 패브릭을 위한 스토리지 OS를 개발하는 인더스트리 간의 협력으로 시작됐습니다 2020년 메모리와 SSD를 잘 아는 삼성전자와 서버 시스템을 잘 아는 인스포 그리고 데이터 센터인 네이버 클라우드 간의 삼자 협력을 통해 포세이돈 시스템 개발을 시작을 했고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스토리지 OS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세이돈 OS를 개발해서 기터브에 공개한 이후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데이터 센터 기술 혁신과 미래의 메모리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의 데이터 센터 기술의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기술들의 진화는 놀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터페이스의 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PCI Gen3에서 Gen4로 가는데 7년 정도가 걸렸는데 Gen4에서 Gen5로 가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IDC에 따르면 2018년에 한 해에만 33ZB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5년에는 175ZB가 생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정한 인터페이스의 속도와 용량의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기술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폼팩터, 새로운 인터페이스 새로운 유형의 스토리지 기술들이 등장하였고 아울러 그린 IT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의 도전과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폼팩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스토리지의 대표적인 폼팩터 표준은 유다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투는 데이터 센터 급변하는 데이터 센터 기술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우리는 새로운 폼팩터 개발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표준, 신규 표준인 E1 폼팩터는 1U 서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롱타입을 활용하시면 기존 유다투 대비해서 2.7배 높은 약 500TB의 용량과 40W의 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E3 폼팩터는 E3 폼팩터는 2U 서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롱타입을 활용하면 기존 유다투 대비 저장 용량이 무려 8배가량 증가돼서 서버 한 대에 1PB를 저장할 수가 있고 각 SSD당 최대 70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폼팩터를 사용하면 더 높은 용량을 가지면서도 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용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PCI 인터페이스의 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내에 메모리와 스토리지 간의 속도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속도 차이가 결국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해하는 바틀레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CXL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CXL은 프로세서와 연결된 메모리나 가속기를 좀 더 효율적 방식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삼성은 CXL 인터페이스 기반의 메모리 시멘틱 SSD를 개발 중이고 기존 SSD보다 최대 20배 빠른 랜덤 읽기와 수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AI나 머신러닝 등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시스템에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CXL 인터페이스의 메모리 익스팬더도 함께 개발 중인데 E3 폼팩터 기반의 이 제품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수십 테라바이트까지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입니다 스토리지 기술은 용량 증가와 속도의 향상 뿐만 아니라 연산 데이터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2세대 스마트 SSD를 개발해서 23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2세대 스마트 SSD는 스토리지 내 가속기를 활용해서 컴퓨팅 파워를 오프로딩 했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데이터 서리 속도와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SSD를 채용한 시스템과 비교할 때 CPU 사용량을 최대 50% 감소할 수 있고 전력 서머도 최대 7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기술들이 급변하고 있고 스토리지도 그 형태와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최소한 최신의 기술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고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세이돈 V2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 V2는 데이터 센터 양 E3 표준의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최신 PCI Gen5 기반의 서버입니다 이제 시스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세이돈 V2는 PCI Gen5 기반의 CXL 인터페이스와 최신 DDR5 메모리를 지원해서 더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E3 폼팩트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메모리 제품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는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SSD를 여러 개 장착하면 고성능 스토리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메모리 익스팬더를 활용하면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SSD나 메모리 시멘틱 SSD와 같은 스토리지 가속기를 장착하면 AI 서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초고용량 QLC SSD를 사용하면 호스트가 최적화된 아카이빙 서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즈블 아키텍추를 갖는 포세이돈 V2는 다양한 메모리 기술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 세대 스토리지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는 제한된 공간에 더 큰 용량, 더 높은 성능, 더 효율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삼성이 보유한 메모리와 스토리지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된 공간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는 페타바이트 SS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페타바이트 SSD는 쉽게 스케일 아웃이 가능해서 엑사바이트급 스토리지 클러스트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의 기술 혁신은 삼성전자 혼자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 계신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의 협업 플랫폼인 SMR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MRC는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의 약자입니다 SMRC는 데이터 센터 향해 최신 소프트웨어, 서버, 메모리 솔루션이 모인 최고의 협업 공간으로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IT 업체나 대학 연구소 등이 쉽게 원격으로 접촉할 수가 있고 삼성의 최신 메모리 제품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IT 솔루션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검증 POC 패스트트랙 지원 국내 여러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프로모션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SMRC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 시스템 솔루션의 에코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삼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짧은 동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시작 이제 우리의 기술은 지구와 인류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전제품 생산 과정에 걸쳐 탄소를 저감한 결과 카본트로스트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았으며 공정가스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탄소뿐 아니라 물과 폐기물까지 저감하여 전 사업장이 탄소, 물, 폐기물 저감 인증과 트리플 스탠다드 라벨을 획득하는 등 삼성전자의 친환경 노력이 여러 글로벌 기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반도체 업계의 친환경 활동지수 세피를 개발 반도체 업계 내 환경 경영 확산을 도모하며 업계 리더십을 제거하고 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총매를 사용해서 공정가스를 옥상에서 통합 처리하는 시설인 재생 총매 시스템 즉 rcs를 활용해서 적은 연료로도 오염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현재까지 삼성 반도체가 유일합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해왔고 현재 삼성전자의 해외 사업장들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매립 쓰레기 재활용에도 성공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와 중국에 위치한 모든 사업장들은 매립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고 있고 글로벌 안정인증회사인 ul설루션으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5년까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사업장을 포함하면 해외에 있는 전세계 사업장들에 대해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성 공정에서 사용되는 초순수를 재활용하거나 맨블레인 필터 기술을 활용한 폐수 정화를 통해 물 재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인 결과 21년 국내 반도체 사업장의 물 재이용량이 20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17만 5천 톤 규모입니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삼성전자가 쌓아온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영국의 친환경 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 물, 폐기물 저감 인증을 받고 트리플 스탠다드 라벨을 취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30년까지 현장 폐기물의 99.9%를 재활용하고 취수량도 21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2040년까지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의 오염물질의 양을 자연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25년엔, 2050년에는 공식적으로 탄소 배출 넷제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노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심한 원재료 선택에서 생산 및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품의 생애 관리 방법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회사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경경영을 확산하고자 세피를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KPMG와 협력해서 세피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반도체 고객, 환경인증기관, 매체까지 전 세계 모든 이들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세피로 경영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업계 전체의 환경경영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아가 삼성은 다양한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참여해서 환경경영 움직임을 확산하고 있고 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SEMI Sustainability Summit에 참석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삼성의 노력, 기술 이를 통해 거둔 친환경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올해 OCP Sustainability Initiative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인더스트리 내의 환경경영 확산을 주도하고 더욱 활발한 대외 ESG 소통을 통해 고객과 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저와 삼성전자는 국내 인더스트리와 함께 기술 혁신과 미래 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Open Infra & Cloud Native Days Korea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